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스피킹 수행평가 준비 꿀팁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박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스피킹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스피킹 수행평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주제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몇 단어 이상으로 원고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1분 이내에 스피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주제를 5, 6개를 준 다음에 같은 룰인데 주제 5개, 6개를 주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당일날에 가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제를 뽑아 그래서 자기가 뽑힌 주제를 준비해온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순식간에 해야 할 일이 5배, 6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스피킹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고도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당일날에 가서 이제 무대를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 작성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빛을 발하게 되는지 그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요.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각 문장. 여러분들이 일단 원고 작성할 때 꿀팁인데요. 각 문장은 되도록 짧고 단순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고등학교 무슨 논술 쓰듯이 생각을 해가지고 원고를 막 그런 논술처럼 이렇게 막 장황하게 써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대동해가지고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영장 어떻게 할 건데? 어렵잖아요. 어? 여러분들 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번역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완전히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쓴 거는 그런 번역기도 틀립니다. 물론 번역기를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특히 자기가 어려운 문장을 영작을 할 땐 조금 힘을 빌릴 수는 있죠. 일부. 그쵸? 그렇다더라도 여전히 짧고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쁜 예예요. 일단 주제는 나의 꿈. 나의 꿈 로봇 공학자가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이 썼어요. 자. 범우라는 학생이 썼다고 하십시다. 범수. 범수. 오케이. 자. 저의 꿈은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말로 원고 작성을 쓴 거예요. 제가 로봇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비록 컴퓨터 분야 혹은 기계를 다루는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워낙 기계에 욕심과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 저의 옆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공구들을 가지고 분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겠어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스스로 영작을 할 것이며 설령 어떠한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예쁜 영작이 안 나옵니다. 어색해요. 직접 넣어보시면 알아요. 어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좋은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항상 원고를 쓸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에 비추어가지고 아 이런 문장은 이걸 이용해야겠다. 이런 문장은 이 표현을 이용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꿈은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딱 간결하죠. My dream is to become a robotics engineer.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 제가 어렸을 때 딱 봐도 웬 쓰면 되죠. When I was young.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계를 다루는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 뭐뭐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딱 봐도 be interested in.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When I was young. My father was very interested in taking care of. 또는 handling machines.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어느 날. One day. 저는 아버지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분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분해하다 이것만 좀 찾아보면 되죠. 그럼 이제 디선 샘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분해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딱 보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보다 듣다 느끼다. 아 이거 지각동사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ne day I saw my father disassembling 또는 disassemble a computer very skillfully. 아주 능숙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쉽게 써야 돼. 우리말로도. 바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Right that moment. 또는 just then I thought to myself. 나도 언젠가 아빠처럼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돼야겠다. Someday I will become a mechanic. 뭐 기계공이 돼야겠다. 그죠? Just like my father.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짧고 간결하게 써야 돼요. 오케이? 이 다양한 복문 이런 거 쓰지 말고 긴 문장 쓰지 말고 다 잘라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요런 걸 집어넣어야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걸 이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되는 문장은 조금 힘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써야 이게 또 잘 읽힌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써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딱 핵심만 띡띡띡띡띡. 오케이? 그래야 이제 또 막상 수행평가 딱 이제 말을 할 때 친구들도 다 알아듣고 선생님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알아듣고 박수를 쳐주죠. 그쵸이? 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원고 작성은 이렇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원고를 다 썼다면 발음 좋은 친구 혹은 선생님께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친척이나 지인분들께 읽어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달라고 한 다음에 글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녹음 파일 보여달라고 하던가. 이제 뭐 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 사줘도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쵸? 부탁!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녹음 파일을 받고 요대로 연습을 하는 거야. 대신 속도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천천히 녹음을 해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글을 자꾸 들으면서 나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어느 순간 한 20번, 30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녹음되는 목소리 그 있잖아요. 녹음으로 들려나오는 목소리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알아서 말하게 돼. 저절로. 이거 진짜로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숙달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관건이 그거네. 발음 좋은 친구나 이제 지인분들을 찾아야겠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발품을 파셔야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부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찾아가지고. 알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연습했으니까. 아,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연습하고 이제 무대에서 자신감이죠, 여러분들. 자신감이 젤로 중요하다. 알죠? 그래서 뭐 저도 이거를 어떤 저기 그 뭐야 요즘 그 있죠? 뭐 알 수 없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도 이제 강제로 보게 된 영상인데 어떤 연예인분께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조회수가 엄청 많지만 어떤 연예인분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대중 앞에 설 때, 어떤 무대에 설 때 이렇게 떨린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앞에서 이제 항상 최면을 걸고 들어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 그 좀 아랫사람들이다. 아니면은 조금 별별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거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이 경우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랫사람들이다. 다 별별리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 최면을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말 하든 이 친구들은 다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이런 어떤 마인드가 갖춰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좀 자기 최면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정말로. 저는 이제 막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제가 수업을 하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신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짱이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최고다. 음, 진짜. 아니, 그래야 이게 전달력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에 벌써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시켜. 그렇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자신감 있게 하면 그 설득력 있게 들린다니까요. 물론 이제 가르침 입장에서는 이제 틀린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예를 들면은 지금 진짜 있었던 진리인데 제 친구도, 저는 영어 교육과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다 제 친구들이 다 영어 교사예요. 지금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임용고시를 보잖아. 근데 제가 친구들이 응원을 간단 말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임용고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애초에. 그래서 이제 응원을 갑니다. 근데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김희옷, 시옷이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 응원을 갔는데 아침에 걔가 자기 체면을 걸더라고. 내가 어떻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 학교에서 보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 봐요. 거기 이제 그 운동장이 있고 그 있잖아. 교감생이 말씀하시는 그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봐. 이제 임용고시 보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허수들이 많아? 이래 걔가. 그리고 저 그때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야 너 쩐다. 야 너 진짜 너 떨리지도 않아? 안 떨더라고. 야 왜 이렇게 허수들이 많아? 어 나는 당연히 붙을 거고 너무 허수들이 너무 많네.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원래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체면을 이렇게 거는 거지 친구가. 예. 그러고 나서 딱 당당하게 임용고시 보러 가더라고. 야 잘 봐라 화이팅. 근데 물론 그 친구 떨어지긴 했어요. 그 해.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붙어가지고 지금은 선생님이 되긴 했지만 나는 그 자신감이 그리고 나는 그게 인상 깊더라고. 어쨌든. 딱 그거야. 여러분도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 대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 자신감이 나오는 건 알죠? 준비 열심히 한 다음에 스피킹 딱 들어가기 전에 무적할 수 있다. 내가 뭔만 하더라도 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봐줄 것이다. 이런 좀 체면을 건 다음에 그 빵 하면은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그냥 해. 안 틀린 듯이. 괜찮아요. 어차피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을 못 알아들게 하는 게 더 더 그게 더 중요한 거겠지만은 선생님은 틀린 게 뭔지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신감에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점수 하나라도 더 주시지. 그죠? 그렇게 해서 스피킹 수행평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요청 사항들 있으면 또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